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문제풀이반, 문법 문제풀이반이요, 여러분들. 자,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개강날인데 오전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나서 늘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9시부터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으로 10시 50분인데 10시 50분부터 해설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강 선생님들도 똑같이 배송이 갈텐데 자, 배송 받으신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 해설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님들? 자, 먼저 오늘 자료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료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매주 이렇게 문제지 한 세트하고 해설지 한 세트를 드릴 겁니다. 요거 늘 챙겨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답안을 써야 되니까 답안지도 드릴 거예요,님들. 답안지까지 해서 요렇게 드립니다. 인강도 똑같이 배송이 갑니다,님들. 자, 요거 자료, 답안지, 그 다음에 문제지, 거기에 대한 해설지가 이렇게 있어요,님들. 다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보통 이렇게 3개가 나갈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개강 날이다 보니까는 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잠깐 드렸고요. 요거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나눠드렸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추가 재료가 있습니다. 답안 수정본이 있는데 요거는 해당 문제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자, 그때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님들? 자, 인강 업로드 자료 2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본 수업 들어가시죠.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손님들. 자, 먼저 강의 계획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앞에 빔에 띄워놓은 내용이 거의 다니까 빔을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앞에 요기 화면 보시면서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오늘 개강을 합니다. 자, 현대중세문법, 자, 범위예고용 문제풀이바 오늘 개강을 하는데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8월 28일에 종강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님들, 자, 총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자, 따로 구매하실 교재는 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문제지 한 세트하고 해설지 한 세트하고 해서 이렇게 매주 제공을 해드려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강도 똑같이 배송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료 받으셔서 문제 푸시고 해설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강 같은 경우는 매주 배송이 갑니다. 자, 보통 언제 배송이 오는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자,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배송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주 1회차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배송이 나갔습니다.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강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보시면 자, 먼저 매주 12문항의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자, A형 시험지 형태로 세팅을 해가지고 자, 매주 12문항의 문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자, 요 문제를 먼저 푸실 거예요. 그래서, 자, 오전에 9시부터 자, 90분 동안 10시 30분까지 자, 먼저 개인별 문제풀이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전에 한 타임을 합니다. 자, 10시 50분부터 자, 1시간 동안 자, 우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중요하죠. 점심 잘 드셔야 오후 수업도 잘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먹는 게 낙이에요. 수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점심을 잘 드셔야 되는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시부터 다시 오후 수업에 들어가서 저는 1시간 단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 3, 4교시 이렇게 강의 계획을 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넉넉하게 수업을 내는 편이라, 수업시간을 내는 편이라서요. 4교시, 즉 16시 30분까지 수업을 한다라고 계획을 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조금 넉넉히 내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요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해설강의 진행하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차별 일정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부분을 좀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그 반명칭 자체가 현대중세 문제풀이 반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중에서 먼저 현대국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대국어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의문, 형태, 통사, 그 다음에 의미, 화용, 언어와 국어 부분을 쭉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6주차에서 중세국어와 겹침이다. 교차를 해가지고 후민정과 표기법, 의문, 형태, 통사, 국어사 부분을 총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6주차 6주차 안에는 현대국어문법 문제도 있는 것이고 중세국어문법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들? 요렇게 해서 8주 동안에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 부분의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리고 해설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서 8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강의 일정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것도 언제 휴강을 하는지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면은 수요일은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자, 금요일은 교육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수요일이 수요일이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오늘 개강을 해서 자, 1, 2, 3, 4에요. 그 다음에 5, 6, 7, 8입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종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휴강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8주 동안에 쭉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강의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자, 강의 계획서를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 이 반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진행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갈 건데 먼저 오늘 어떤 문제를 푸셨는지 우선 전체 개관부터 보시죠. 1주차 문학 목록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자, 해설지 맨 뒤 보세요. 8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지 82페이지 맨 뒤를 보시면 세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세균. 이 세균을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이 세균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풀었고 그와 관련된 어떤 해설지들이 실려 있는지가 이 세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제가 맨 앞에서 개관을 하려고 만든 것도 있지만은 복습을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 문제 해설지가 몇 번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해설지들이 실렸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활용해서 복습하실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오늘 푸신 문제들의 주제를 한 번 보면은 오늘은 여러 주제를 풀었습니다. 음운론, 현대국어 음운론과 관련해서 모음체계, 그 다음에 장음화현상, 억양, 음절의 특성, 국외음화 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위치동화, 이몸 역행동화, 그 다음 자음, 힙 관련 우문현상들 자, 유음탈락, 반몸, 이탈락,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푸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중에서 오늘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를 한 부분이에요. 자, 2번, 3번, 6, 7, 8, 2, 3, 6, 7, 8, 10, 12번입니다. 12번, 2, 3, 6, 7, 8, 10, 12, 2, 3, 6, 7, 8, 10, 12예요, 선생님들. 자, 이 해당 문항을 좀 유심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2, 3, 6, 7, 8, 10번, 12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풀이를 할 예정이고 자, 나머지,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문항이에요. 자, 1번, 4번, 5번, 그 다음에 9번, 11번이네요. 자, 이 다섯 문항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운 문항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왜 출제를 했는지 출제 의도 말씀드리고 자, 그 문항에서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포인트 지점 말씀드리고 해설지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우리가 오늘 유심히 보고 조금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은 자, 2번, 3번, 6번, 7번, 8번, 그 다음 10번, 12번 자,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오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를 푸셨는데 자, 이제 1번, 자, 기평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선생님들. 자, 1번 문항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모험체계를 주제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문제지, 해설지 둘 다 2페이지에요, 선생님들. 2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펴보시고 자, 이 문제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모험체계를 주제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펴보시고 문제 푸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문제 발문 볼게요.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발문 자체가 요즘 스타일, 요즘 최근 시험 그 유형을 보면은 발문에서 큰 힌트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자, 힌트 별로 없고 자, 밑에 이 문제 왜 출제했는지 출제 의도를 보시면은 이런 출제 근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설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 우선 제가 여기 실어놓은 이유는 이 문제를 왜 출제를 했는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말씀드리려고 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해설지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자, 출제 근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문제 왜 출제했냐? 자, 반모음체계하고 자, 이중모음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어요. 의도는 얘예요. 근데 이 의도를 갖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반모음 개수가 달라질 텐데 자, 단모음 개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중모음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그래서 얘를 알고 계신 게 포인트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즉, 표준발음법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10개의 모음이죠. 10개의 단모음을 설정한다고 할 때 이때 이중모음 몇 개예요? 이중모음은 11개예요. 그죠? 그런데 표준발음법에서 허용으로 삼고 있는 8개예요. 8개로 단모음 개수가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현실발음을 고려를 해서 단모음 개수가 7개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줄 때 각각 이중모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몇 개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 12개 그 다음은 10개죠. 그죠? 12개, 10개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앞에 전략 처리를 좀 하고 예문 3번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자, 이중모음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3번 바로 밑에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중모음의 목록은 단모음 목록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래요. 만약, 여기 보세요. 왜하고 자, 위요. 위를 자,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서 8개요. 8개의 단모음 체계가 되면은 이중모음 위가 추가가 된대요. 그죠? 선생님들? 보세요. 얘네를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면 얘가 바로 위예요. 선생님들. 얘가 바로 위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하나 이중모음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이중모음 발음하면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중모음 발음하면 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했을 때 이미 이중모음 안에 있는 얘와 똑같아져요. 선생님들.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논외 제외예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했을 때. 그죠? 그 다음 그러면 얘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위, 위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총 12개가 된 거죠. 12개. 11개에서 12개로.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보시면 또한 실제 현실 발음을 반영해서 애와 애요. 애와 애의 구분이 사라진 7개의 단모음 체계가 될 경우에는 이라고 했거든요. 자, 현실 발음에서는 특히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일수록 애와 애의 발음이 잘 안 되죠. 구분이. 그죠? 힘들? 똑같이 발음을 하는데 이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얘가 하나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애든 애든 둘 중에 하나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중목농 모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얘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여기 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 찾아보면 어떤 걸까요? 선생님들. 먼저 위에 윗줄부터 보시면 뭐가 문제예요? 어떤 거? 얘하고 그 다음 찾으면 얘가 문제네요. 그죠? 얘와 얘가 문제예요. 애와 애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앞에 보시면 얘는 이중몸이 똑같아요. 이중몸이 똑같고 아니 반몸이죠. 반몸이 똑같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단몸이 나오는데 단몸의 차이로 얘네는 구별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애와 애가 구별이 안 되면 어차피 반몸도 똑같으니까 더 이상 얘네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누구예요? 또 얘하고 또 누구예요? 밑에 있는 얘예요. 얘 그죠? 얘도 보세요. 얘도 보시면 이 외하고 이 외 같은 경우는 앞에 보세요. 똑같이 반몸이요. 반몸이 똑같아요. 반몸이 똑같고 그 뒤에 있는 단몸으로 구별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애와 이 애가 구별이 안 되면서 이제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도 문제가 되더라. 그러면 자 발음이 똑같아지니까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럼 두 개가 빠지는 거니까 12 마이너스 2에서 열 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열 개를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이어지는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요.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중 모음은 니은 개가 존재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니은의 열 개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단몸 개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중 모음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기입형으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서수령으로 물어본다면 뭘 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 애에 이런 거를 문제 삼는다면 이중 모음 체계 안에서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골라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서수령도 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하나 풀었습니다. 앞에 있는 기억 같은 경우는 쉬워요.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런 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장 해설지 봅니다. 해설지는 어디를 볼 거냐면 7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해설지는 여러 개론서가 실려 있을 텐데 우리 문제와 직결된 부분의 해설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7페이지 왼쪽 중간을 보시면 돼요. 국어 의문론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의문론 강의 이 책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3.3.3 이중 모음의 목록이 있을 겁니다. 7페이지 왼쪽 중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시죠.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안에 제목이 있고 밑에 단락별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제가 칠판에 띄워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기 있는 동그라미 2 번호를 보고 단락을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그라미 1 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중 모음의 목록은 단모음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그죠? 즉 단모음을 10개로 잡을 건지 8개로 잡을 건지 7개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중 모음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장 이어지는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표를 바로 보시면 1, 3월 달에도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가령 표준반의법에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심모음이요. 10개의 단모음이요. 얘 단모음이요. 여러분들 단모음. 단모음을 만약에 설정을 한다면 이에 대한 이중모음이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총 11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표준반의법에서 허용을 삼고 있는 팔 모음 팔 모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 보시면 위만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위만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중모음이 12개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현실발음이요. 현실발음을 고려를 해서 이제는 뭐가 구변이 안 돼요. 애하고 애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가 힘든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자 17개 7개의 단모음을 한번 설정을 해본다면 이때 이중모음은 총 10개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다? 여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단락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애와 얘와 얘 그 다음에 왜와 왜요. 얘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개가 빠져가지고 10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제시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로 변화한다가 아니라 대표형을 써놓은 거예요. 대표형 대표형을 써놓은 것이고 이걸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사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걸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입형 첫 번째 문제에서 단모음 개수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중모음 개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2번 문제는 어떤 주제냐면 장음화입니다. 장음화와 억양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지 2페이지고요. 해설지는 11페이지를 우선 펴두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장음화 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억양을 주제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억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개론서에 조금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험을 대비를 하실 때에는 한 번씩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문제지 2페이지 해설지 11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먼저 문제 발문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발문 보시죠. 자 2번 문제 발문 보시면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별다른 힌트 없고요. 자 이 문제 왜 출제했느냐 자 출제의 도 말씀드리면은 장음화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고요. 더불어서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억양이 문말 억양이요. 여러분들 달라짐을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상 얘 같은 경우는 니은은 쉬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기억이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즉 장음화 현상의 환경에 대해서 묻고자 이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포인트는 동그라미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맨 위를 보세요. 문제 보시면 한국어의 장단은 장단은 환경에 따라서 변동을 겪는데요. 장단의 변동은 크게 여기 보세요. 단음이 장음으로 바뀌는 장음화가 있고 장음이 단음으로 바뀌는 단음화가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문제를 보시면은 장음화 내용도 있고 단음화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거는 문제화 된 거는 장음화 부분을 문제를 했습니다. 문제화 했어요. 자 밑에 양가로 1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자 기 플러스 어가 겨가 됐고요. 노아가 노아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음원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에요? 얘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즉 반모음화예요. 그렇죠? 반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겨로 음절수가 지금 줄었어요. 그렇죠? 자 겨로 반모음화가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겨가되면서 음절수가 줄었습니다. 음절수 음절수가 줄면서 지금 장음 보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음절수가 줄면서 장음 보상을 받았다. 이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에도 장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반모음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장음 보상을 받는 건 아니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예외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다 어간이야 오다 어간 오 플러스 아서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오다 어간이야 오다 어간 예외에 써드릴게요. 오다 어간 첫 번째 오다 어간이요. 오다 어간 같은 경우는 장음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 지 찌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뒤에 이 뒤에 이 뒤에 예를 들어서 어 어도 이런 게 와가지고 반모음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 때 이때에도 장음화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다 어간하고 지읏 치읏 쌍지읏하고 이 모음이 결합한 구성 이런 구성에서는 장음 보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였죠. 예외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우선 첫 번째 기억 1번 기억에서는 반모음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장음화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번엔 니은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니은을 보시면 세 플러스 어석가 세서가 됐고 채 플러스 어도가 채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어난 음음 현상은 뭘까요? 어떤 음음 현상이에요? 모음의 뭐예요? 모음의 완전 순행 동화잖아요.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장음화가 실현이 된 거죠. 장음화가 실현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다예요. 세다 뒤에 어석가 결합을 했거든요. 이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다 뒤에서 이 어석가 몸의 완전 순행 동화에 의해서 이 어석가 어떻게 바뀌어요? 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얘도 똑같아요. 채다 뒤에 어도가 결합을 했는데 얘도 몸의 완전 순행 동화에 의해서 이 어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애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세 에 그 다음 채 에 동일한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온다고요. 그렇죠? 동일한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오기 때문에 얠과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장음 보상을 받아서 세서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채도도 마찬가지고 이 중간 과정 즉 동일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얘를 축약으로 볼 건지 탈락으로 볼 건지는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견이 존재를 하고 우선은 이러한 모음의 완전순행 동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장음화가 실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보시면 양가로 1은 장음화 현상의 예시인데 1, 기억은 반모음화 1, 리은은 기억이 일어나 장음이 실현됐대요. 기억은 뭐예요? 결국 위에 있는 거 쓰시면 되네요. 모음의 완전순행 동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설명을 보시면 1, 리은의 경우 모음의 완전순행 동화가 적용이 되면 동일한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장모음으로 실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장음 보상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풀어봤습니다. 모음의 완전순행 동화를 쓰는 게 기억의 포인트였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니은 부분을 한번 보시죠. 니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부분도 한번 보시면 억양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위에 단음화 부분은 넘어가고요. 보시면 보세요. 이 억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억양은 평서, 의문, 명령 등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때 의문문은 그 하위 유형에 따라서 억양 유형이 더 세분화된대요. 그러면서 문제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보세요. 양가로 3번 예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너 미니 기다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해요? 응 기다려. 아니 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얘 설명 의문문이에요? 판정이에요? 얘 설명이에요? 판정이에요? 얘는 판정이에요? 판정. 판정 의문문이다 보니까 문말 억양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밑에 있는 니은 3번 니은을 보시면 너 누구 기다리니? 라고 했어요. 이때 이 니은의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판정이 아니라 설명 의문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말 억양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도 한번 보시면 디귿 볼까요? 디귿 보시면 얘는 똑같아요. 니은과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문말 억양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누구를 기다리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얘는 판정 의문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장 유형에 따라서 문말 억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시면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자, 3번 기역과 니은과 같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억양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때 자, 3번 디귿이요. 디귿과 같이 의문사가 있더라도 니은인 경우에는 문말 억양이 상승적으로 실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디귿 같은 경우는 판정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의 판정 의문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예시 답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시면은 자, 기억은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판정 의문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억양, 문말 억양과 그 다음에 장음화 현상을 가지고 자, 기입형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해설지를 한번 보시죠. 해설지는 1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2페이지 왼쪽 맨 위를 보세요. 자, 국어 의문문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대세죠. 그렇죠? 자, 국어 의문문 강의 이 책을 잠깐 볼 건데요. 이 중에서 뭘 볼 거냐면 2.9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확인하시죠. 님들 보세요. 얘는 뭐냐면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다. 라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즉 채 플러스 어서 세 플러스 얻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에, 에로 끝나는 어간 뒤에 자,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채다 뒤에 어서가 결합하거나 세다 뒤에 얻어가 결합을 할 때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에 의해서 이 어서가 애서로 바뀌는 것이고 이 얻어가 애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오게 되더라. 그렇죠? 동일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오다 보니까 얘가 결과론적으로 하나의 장 모음으로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걸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시죠.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단락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가 적용이 되면 동일한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놓이게 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장 모음으로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말은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가 일어나면 장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장음화 현상과 관련해서 예시를 갖고 올 때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 이 예시를 가져왔고 그 다음 반모음화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의를 하실 것은 반모음화 현상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장 해설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면 이번에 해설지 13페이지 왼쪽 보세요. 13페이지 왼쪽 중간을 보시면 됩니다. 한문총으로 책을 바꿀 거예요. 한문총으로 바꿔서 2.2.5 억양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교재로 삼았던 책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힘든 보세요. 2.2.5 억양을 한번 보시면 이 억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단어보다 더 큰 문법 단위인 구나 문장이에요. 문장에 얹혀서 실현되는 소리의 높낮이 변화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 억양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지지는 않아요. 단어의 뜻을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억양 같은 경우는 운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운소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억양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장에 이것에 대한 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표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억양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먼저 문장 종류를 구별해줄 수 있는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법 단위의 경계를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을 때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까지가 목적어인지 이러한 문법 단위의 경계를 표시를 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역할 기능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문제로 오늘 삼았던 문제로 출제했던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선 가장 나올 만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즉 문장 유형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해요. 12번표를 보시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에 따라서 문말 억양이 달라져요.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 바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 특히 의문문은 그 하위 유형에 따라서 억양 유형이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13번 가나다가 있는데 자, 밖에 친구가 왔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요? 응, 왔어. 아니, 안 왔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죠? 이처럼 판정 의문이에요. 판정 의문문 같은 경우는 문말 억양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나요. 나와 같이 밖에 누가 왔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밖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고요. 그죠? 자, 이런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는 문말 억양이 내려가더라. 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의문사가 있더라도 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묻는 판정 의문문일 경우에는 문말 억양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의문문 같은 경우는 자, 그 하위 유형에 따라서 억양이 좀 더 세분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우리 시험을 보면 보통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의문문지를 물어보고 자, 왜 상승적으로 실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우리 스타일로 이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